지금 그림은 철수의 혈액형 응집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업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이 집단에는 철수가 포함되지 않으며 A형, B형, AB형, O형이 모두 있다고 해서 항의혈청, 항비혈청에 모두 응집됐다라는 표시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철수는 AB형인 거지. 철수 피디님이 웃어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웃지 않으겠네. 보통 웃는 타이밍에 선생님이 한번 해주거든. 철수 지금 이 타이밍에 아하 이렇게 허탈 웃음을 짓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했다. 패스 그래서 눈치에 따라가고 눈치에 따라가고 눈치에 따라가고 눈치에 따라가고